버블 레이저 시술을 받기 전 딥클렌징을 통해 먼저 피부에 남아있는 잔여물들을 깨끗이 씻어내고요 무수한 버블이 피부 바깥쪽 죽은 세포를 걷어내고 본래 가지고 있는 최적의 피부 상태로 회복하는 단계인데요 이때 피부에 미세하게 버블이 밀착해 모공을 열어주고 모공 속에 영양분을 깊숙이 침투시켜 피부 컨디션을 높여준다고 해요 버블 레이저 시술이 끝나면 버블 마사지를 하는데요 버블 마사지는 피부 탄력, 잔주름 개선에 좋아요 모든 버블 레이저 시술이 끝나면 재생 진정 관리를 해주는데요 10분 정도 이렇게 누워있으면 피부도 진정되고 피부에 영양도 주고 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피부 진정을 위한 스킨케어 마무리 관리까지